잉여멘! 로블록스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새로운 집에 이사로 왔어요. 아들, 아빠가 오늘 대출금 껴서 아주 비싼 집을 샀단다. 우와, 아빠 정말 기대돼요. 정말 기대되지? 그래 우리 딸들, 아빠가 집 산 거 봐야지. 몇 평인데요? 30평이 넘어요. 서울에 이런 집 살려면 한 14억 정도는 줘야지. 대출 껴서 샀다 이 말이야. 아, 아파. 요즘 집 14억이라고 소문하면 왕따 당해요. 어? 왜? 너무 싼 데 산다고. 말이 되니? 집이 14억인데? 애들이 왕따 스키보라고. 리아야. 오늘 집들이 해야 되니까 친구들 부르고 그러렴. 아이, 댕댕아. 응. 제 친구 댕댕이에요. 그래, 그래, 그래. 우리 집 보고 깜짝 놀랄 준비나 하렴, 댕댕아. 잘 봐라. 우리 집 잘 봐라, 이 거지야. 뭐? 지금 너 뭐라고 했어? 우리 집 초갑부임. 이겸은. 자, 우리 집이란다. 들어와서 편히 앉으렴. 집들이 하고, 어? 여기서 대화도 하고, 어? 아빠, 저희 집이 뭔가 움직이는 거 같아요. 기분 탓이란다. 어? 어라? 밖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요? 어라라라라? 어라? 아빠, 저희 집이 움직여요. 안을 보세요, 안을. 어? 잠깐만. 왜 내려가는 거 같지? 내가 30년 대출해서 산 내 집이. 안 돼. 내 마룻바닥. 아, 야. 내 14억짜리 집이. 오, 날라갔다. 맞어. 하지만 의자가 있어. 나에게 남은 10억짜리 의자가. 아, 아아. 구독. 어쩔 수 없다, 얘들아. 우리 집 가족들 모여. 어쩔 수 없다. 우리 집이 없잖아. 댕댕이 집에 눌러 앉아구나. 어쩔 수 없다. 어? 나 댕댕이네 집 어딘지 아는데, 아는데. 어디 어디. 댕댕이 집 눌러 가자. 눌러 앉아. 저기 왼쪽에 하우스 누르면 개 집 있어요, 개 집. 여기 오면 개 집이 있어요. 와, 댕댕이 집이다. 얘들아 어서 와. 야, 댕댕이 집에 좀 눌러 앉아 볼까요? 얘들아? 와, 카운지도 탈 수 있네? 아, 좋네. 괜찮은데, 산이. 어, 뭐야, 뭐야. 아, 야 이거, 야 이거. 집 맞아? 아, 집 맞아요. 얼마나 이게 안정적인데. 한번 타보시면 안다니까. 야야야야, 개집애 들어가. 위험하다, 개집애 들어가. 뭔가 이상해요. 아, 진짜. 댕댕이 집에선 못 눌러 앉겠다?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아무래도 미호네 집 가서 눌러 앉자구나. 아, 좋은 생각이에요. 저 녀석 좀 살더라고요. 좋아요. 오, 뭐야. 빨리 타야 돼, 빨리 타야 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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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떡해, 이거, 어떡해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탔어, 알았어. 앉았어, 앉았어, 앉았어. 야야, 리얼 부산행. 아, 오빠. 오빠, 오랜만에 여행 가니까 너무 기분이 오고 있죠? 이거야, 이 집 맞아? 어, 오, 오. 잘 알았죠. 압딕판이 사라졌어. 야, 리얼 부산행. 오, 오래 붙인다, 오래 붙인다. 천구로 가는 기차. 생각보다 괜찮은데? 공통이 잘 씌워야 돼요! 뭔가 이상해! 내구성 괜찮은걸? 나쁘지 않은데? 이러다 끝까지 가겠는데? 간다 이거 완주한다! 간다! 간다! 좋아! 좋아! 간다! 간다! 아프지 않아! 진짜 괜찮은데? 역시 미온의 집이 최고라니깐 이 기차 바퀴도 없이 잘 달리는구만 시원해요 니아야 좋지? 오랜만에 가족여행 오니까? 아 너무 신나요 완주? 꼬린? 꼬린 해버렸다 완주 완주? 와호! 진짜로? 완주했어 뭐야 완주? 뭐야 미온의 집 완전 좋네 대박이요? 그러면은 또 집 자랑할 사람 있나? 아 저요 제가 아빠 없는 사이에 집 하나 장만했어요 아 그럴까? 어딘데 어딘데? 제 친구로 오세요 리아네 집으로 와 얘들아 아 그 친구 제 친구 제 친구 외국인이거든요 어머버스에요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었네 이런 집도 사고 에이 타세요 뭐 별거 없지만 이야 금직해 아주 그냥 아이 가자 가자 의미나 어머버스가 이렇게 근육 빵빵맨이었나? 가자 근육이 힘을 보여줘 의미나 어머버스 맞나? 은혁이 있어서 그런지 좀 부럽히는 걸? 어 진짜 근 손실봐 근 손실 엄청난단단 한걸 나 완전 재밌어 어 야 난 재밌다 꽉! 근육이 누워서 내리고 있어 점점 얇아져 근 손실이 엄청난걸? 구독 재밌는거 없나 볼까? 아까 마인크래프트 집 가보자 그럴까? 마크 집으로 오세요 오 여기 문 열려 오 여기 3인승인데? 미안하지만 너네들은 나가서 죽어줘야겠어 그냥 사바돌리아야 꽉 잡아 꽉 잡아 내가 나만 믿어 내 듬직한 등만 널 지켜줄게 꽉 잡아 가자 마인크래프트 미얼은 탱탱아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뭐야? 바로 날아가 아 약하네 확실히 좀 싸구려들은 꽉 잡아준다며 미얼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버렸다 오케이 얘들아 변기 집으로 와 좋아요 용가에 앉아도 되는 걸까? 우와 이거 누구인가요? 와 이거 냄새 좀 지독한데 어제 맛있는 거 먹었나보다 야 이거 떨어질 때 변기 터지면서 똥물이 튀는 거 아냐? 아아 와 단단 Be 그래도 이 변기 좀 단단한걸? 버네 유리라서 다 깨끗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와 똥 단단한 거 봐 숙변인가 봐 아니 변기는 부서지는데 똥은 안부서지네? 똥은 절대 안부서져 야.. 단단한데 이거? 와.. 며칠 묵은 숙변이라 그래 완주하겠다 오 끝까지 가겠다 갔다 오 이거.. 어? 아.. 속도가 조금.. 아냐 완벽해! 좋아! 와 이 변기 진짜 완벽해! 야 이거 좋네 변기가 엄청 단단하네 이 변기 완벽해 똥이랑 엄청 단단해 요 이렇게 완전하게 온다고? 오? 와 이거 좀 제일 안전하게 왔는데? 오? 어.. 됐.. 오? 그냥 내려다 가야겠다 자 있어.. 안돼 내리면 안돼! 위험해! 됐다 나도 내릴래 왔다 나도 내려야겠다 이제 자 이제 내 마지막 집을 소개시키도록 하지 무슨 집이지? 내 마지막 집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바로 집게리아 집게리아? 집게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마지막 여행을 즐기자고 자 애들아 타 우와 집게리아다 집게리아다 개살 버거 하나 서덩해요 서덩해요 어 왜 간다 못하겠지? 아하하하하 저기 리아야 여기 집게리아 하나만 줘 오! 스폰지밥? 개살 버거 부탁해요? 퐁퐁 부인 아하하하 야 돈이 좋아 퐁퐁 부인까지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! 집게리아 딱따한 것 봐 역시 집게리아 역시 집게리아 바닥이 날아갈 거 같은데 불안해 역시 튼튼해야 또 아 엄청 이거 쉬끄러워 이거 햄버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구먼 야아아아아아악!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자 어쨌든 집을 사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임을 해보았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해주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안녕! 와 센즈! 아시는구나! 와 센즈! 아시는구나! 알죠? 우와! 빨리 타야 돼! 빨리 타야 돼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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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수 있어? 오, 됐다! 아냐 아냐, 점프 점프 점프! 어아아악! 나四隻 부문까지 마! 어 러러러러러러 와아아아아악! 어아핳하핳하핳하핳핳하핰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... 무조건 타고 간다아... 아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! 으아핳흐하핳하핳핳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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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핳... 구독... 뿅! 좋아요... 안녕